또 상급 50만원 걸어벌고 경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다 아시죠? 일명 게리 게임 가장 많은 팀원들의 얼굴이 제대로 나온 팀이 승리입니다. 아셨죠? 네. 이번 게임은 이 소세지 위에 올라와서 올라 탄 사람 중에 얼굴이 나온 사람만 인정하겠습니다. 어렵다. 올라와서 올라 탄 사람 중에 여기서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그냥 사이좋게 올라가 볼래요? 그래요? 협상해 협상? 네. 올라가보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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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죠. 저 다 해요? 야, 괜히 그 와중에 고인을 그린다. 고인을 그린다. 고인을 그린다. 인피티를 만들어봤어요, 형님. 여러분 미리 얘기해드리지만 니콘이 살짝 물어봤어요. 피곤하겠네요. 지금 한번 동면해요, 동면. 여성 홍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요? 이거 멤버. 선수 입장할게요. 아, 이제 처음 상당한 게 있어요. 야, 미쳐! 와! 자, 미쳐! 이 날 저녁 좁 좁 나면 안다. 아, 미쳐. 하늘, 이렇게 저녁 좁. 자, 너무 안 맞춰. 아, 나 정말. 아, 나 정말. 가져다 오겠습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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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이제 올라. 올라와 이제 올라. 풀려 rats어, 뭐야. 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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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사장님! 이빙은 진짜 혼자 수진만 찍으면 안 돼요? 진짜 어떻게 찍어야지? 뭐예요? 야, 얘 좋아하는 애야, 그렇지? 야, 대형 최고 잘 못해. 대형 최고 잘 못해. 기효가 나오네, 기효가. 잘 지냈죠? 웨가라는 그런 거 어때요? 들어가서 10초입니다 그러고 딱 들어가서 계속 찍기. 10초 참아야 되지. 10초는 다 참죠. 10초. 들어갑시다. 하나, 둘, 셋. 고생이 Beneфys. 3초에서 30초. 5초 두 개가 rejoin, 10초 5초 10초. 아, 네. 아,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났어? 왜 이렇게 났어? 야, 나 이거, 왜 이렇게 났어?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 야, 뭐야? 감독님이 숨을 못 참으셨어 다시 한 번 가르쳐 감독님이 숨을 못 참으셨어 감독님이 숨을 못 참으셨어 정말 죽을 각오를 했거든요 감독님 핑계 괜찮았어 잠시만 apologies sen 지효야, 팀에 신경 써. 언니, 언니, 제가 머리를 통해서 드세요. 그래? 시카가 뭐 자꾸 떨어지고 그러나 봐. 시카가 멀리 떨어져서. 시카가 멀리 눈에서도 뭐가 떨어져. 자, 점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점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점프예요. 왜요? 특권 씨 왜요? 왜요? 나 종료들. 나 종료들. 나 종료들. 나 종료들. 나 종료들. 나 종료들. 자, 다시 활용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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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라고 해? 야, 너 이제 뭐야? 50만 원, 50만 원! 아, 야, 너 왜 이렇게 해줘야? 야, 너 왜 이렇게 해줘야, 너 왜 이렇게 해줘야?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물을. 제발, 제발. 야 저 어디 저런게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저 어디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됐다.